안녕하세요.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곡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암행어사가 출동하는 그 판소리 춘향가 중에 한 대목을 한번 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로 이몽룡 입장에서는 내려오다 보니까 춘향이에 대한 별의별 소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옥살이를 하면서 죽었다. 내려오면서 들으니까 또 춘향이는 변악도에게 결국엔 수청을 들었다. 춘향이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승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유태평양 유희팀 풍문으로 들었어. 화이팅!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어. 내 햇살을 맞을까봐 그대에게 보내주리. 우우, 풍문으로 들었어. 우우, 풍문으로 들었어. 우우, 풍문으로 들었어. 여섯 번째 무대 유태평양입니다. 우우, 풍문으로 들었어. 23년 만에 과거 극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을 보기 위해 남원으로 향하는 뒤 역졸들을 불러 이렇게 하명을 하시겄다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 우도로 영문하되 여산 익산 함열 옵구 김제 태인으로 돌아 국국 토식하는 놈 부모 부료하는 놈 형제 화목 못하는 놈 낱낱이 전발하여 4월 15일에 5시 남원 광하루로 대령하여 그대 웃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운다 먼지 있는 그대 생각 이만 따라 뒤러지네 한탄 얼굴 그림대 내 맘에 그려보네 이 다시 만날 날을 촛목을 겹힌다는데 우우우우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의 행운이 생겼다는 그 말을 우우우우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맘은 서로 하루 불러 말았네 내 맘은 서로 하루 불러 말았네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짓을 알았을 때 내 사랑 가져다가 그대에게 보내드리 우우우우 풍문으로 들었어 우우우우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 더! 풍당홍! 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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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풍당홍! 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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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다음 더! 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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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당Film 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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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당 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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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4 3 輝вар! 타! 여기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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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 운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해인이 되었다는 그 말을 우우우우 운으로 들었어 내 맘은 서러워 아무것도 말았네 금준이 주는 천인년여 복만 가요 안성무라 금잔에 담긴 술은 천 백성의 피로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촌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 높았더라 특파티 형도 안 한 시쳐 능겨와서 헌한 타이비군 고총원이 운만의 순모 내 해가를 못해도 다같이 믿고 다같이 믿고 상품을 안의 날어서 안의 원하지 풍불리오 풍불리오 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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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문으로 들었소 풍문으로 들었소 감사합니다